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열자마자 엄청 구리구리한 해산물 냄새가 나는데요. 약간 불안하다. 이 근처에도 여기가 분명히 위층에 미슐랭 맛집이 있거든요. 근데도 사람들이 지금 다 다른 거 먹으려고 주고 서있어요. 다른 거 먹으려고 주고 서있어요. 이게 맞는 거구나? 진짜? 이 근처에 미슐랭이 미슐랭이 3개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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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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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도쿄에서의 아침입니다. 오늘은 블랙 앤 화이트로 뭔가 컬러를 정해봤고요.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좀 해봤어요. 바지는 이번에 코리제프 아이에서 만든 핏앤플레어 팬츠입니다. 이게 여행 올 때도 하나도 안 구겨져서 딱 바로 꺼내 입기 좋더라고요. 그리고 가방은 르메르의 카트리지백이에요. 이거 거의 인생 가방 수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출발해 볼게요. 호텔 아래 사람들이 줄이 엄청 많이 서 있어서 뭔지 한번 보고 갈게요. 치킨 고수 고수가 들어가 있는 메뉴가 나왔습니다 고수 너무 맛있다 두꺼운 로켓도 이렇게 신기하지 재생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 신청도 고수가 없었고 오늘은 이즈에서 결과를 최선한經제 알 수 있는 이런루야 현장에서 마저치다 응? 예쁜데? 응? 예쁜데? 저녁 2cm 설탕이 맛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 같아요 오늘의 카색이도 맛있을때는 진짜로 맛있었죠 또한 간장소스 시원하게 간장소스 우진식 생선이 굉장히 궁금해요 엄청 많아서 너무 많은 시간 맛있어 아침에 오고 그리고 그 주문의 배는 저녁에서 시간을 먹어야 합니다 저녁 인터뷰 저녁스프리와 도전 bowl 다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